안녕 아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올해 29인데 앙금 할 때마다 근데 약간 앙금도 할 때마다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약간 나만의 그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랄까 우당탕탕 대소독님 상명대 정보보호 붙으라고 응원해주세요 홍님 아 형님인거지? 붙으세요 상명대 정보호 보호는 붙어라 공부 안해요? 아 저는 이제 의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한 날이 아니죠 공부는 2월에 하려고요 2월 스터디이미? 뭐 그런 거는 2월에 제가 좀 할 생각이고요 오늘 병원 쉬는 날 아니고 오늘 병원 퇴근해서 6시에 와이역님 형님 의대 가려면 공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나요? 음 의대 가려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야 되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고? 이건 약간 제가 보니까 질문이 좀 고등학생이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인데 그죠? 대학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신 느낌인데 의대 가려면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공부라는 건 이제 하다 보면은 자기 팁이 자기만의 스킬이 생겨요 근데 그 스킬을 계속 연말을 해야 돼요 공부 방법은 성적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적대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예신님 잠 안 잤냐고? 저 잠 잘 잤어요 관동대 다니시다가 명문대 여친? 간 위치 썰에서 언급? 어떻게 만드셨냐고요? 에이 DJSNG 도티 샌드박스님 이걸 또 이렇게 또 쓸도 낚아버리네 아 이건 또 나중에 풀겠습니다 고3 성적 어느 정도는 나와야 재수하는 게 맞겠죠? 음 제 생각인데 본인이 나왔던 성적 있잖아요 그 성적에서 조금 못 나왔으면 다니는 게 맞고 폭망했으면 재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공부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재수부터는 사실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 이게 신분이 다르다는 게 집에서 느껴져요 아 이제 집을 들어가 들어갔는데 수능을 잘 봤어 그럼 뭐 거의 뭐 이정재지 어? 관상 이정재예요 아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을 망치게 되면은 사실은 왕이 될 상이고 나발이고 지금 노비냐 아니냐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부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공부라는 게 마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본인이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한단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좀 중요하잖아요 재수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선택을 한 거잖아 그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이제 돈을 내주는 거야 고3까지는 이제 의무적으로 돈을 내주셨는데 재수부터는 원래는 안 써도 되는 돈을 내는 거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모의고사 망치면은 망했어요 엄마가 오 우리 아들 괜찮아 우리 딸 괜찮아 음 이런단 말이야 재수 때 망치면은 재수를 했는데도 망치네 좀 아까운데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재수라는 게 사실 본인이 내가 원해서 가야지 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제 생각에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만 하세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만 어떤 분들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겠다 공부 외에 모든 걸 포기하겠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핸드폰도 다 없애고 솔직히 핸드폰 다 거짓말이잖아 알잖아 그 알죠 여러분 그 핸드폰 인강 본다 솔직히 알잖아 거짓말이잖아 핸드폰을 뭐 거짓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핸드폰도 없애고 공부만 하겠다 하지만 친구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완전 고3보다 더 고3 같은 느낌으로 절간에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겠다 라는 분들만 재수를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급동이나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수능을 좀 망하신 분들 갑자기 망하신 분들 그분들은 재수를 해도 되는데 평소보다 조금 떨어진 사람들은 재수하는 게 좀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면은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요 사람 바뀌려면은 굉장히 많은 큰 충격이 필요해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필요한데 이미 받았잖아 수능 점수로 받았는데 스트레스 받았는데 내가 안 바뀌었어 그럼 나는 안 바뀌는 사람이야 사실 생각에는 모든 걸 바꿀 사람만 재수를 하라 이 말입니다 한 10분부터 제가 썰을 원래 풀려 했던 거 풀게요 하늘님 형 내년 수시 약대랑 수의대 어디 추천해 딱히 꿈이 없어서 고민돼 약대랑 수의대랑 이거는 근데 수의대는 확실히 엄청 그게 호불호가 갈리는 파트 아닌가요 약대는 진로가 되게 많아요 약국도 있고 제약회사도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직도 좀 있고 수의대도 당연히 많죠 연구직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두 개 너무 성격이 다른데 이거를 추천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는 게 강아지나 고양이나 거북이나 뱀이나 달팽이 좋아하시면 수의대 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것까지는 나는 동물들을 해보하는 걸 원치 않다 하시는 분들 약대를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둘 다 6년자니까 약대가 6년자잖아요 강아지를 봤는데 어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할 정도 너무 좋아하면 수의대 가면 안 돼 왜냐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도 제가 애들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예전에 한번 소아과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저 선생님 교수님 저 소아과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사실 애기를 좀 좋아합니다 아 애기들이 보면 엘레베이터에서 저 보면서 또 안녕 이러면서 또 그러면 이제 또 어머님들 뒤에서 오빠한테 인사해야지 이럴 때 제가 더 쾌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교수님이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래요 왜냐면은 너가 본 애기들은 건강한 애기들이야 그 교수님은 소아 흉부를 아마도 전공하셨던 것 같아요 소아 흉부 흉부외과 전공하시고 소아 애기들 심장을 담당하시는 그런 파트를 하셨던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이 그 교수님은 정말 사람 주는 걸 많이 봤죠 애들이 주는 걸 많이 봤고 교수님이 그거를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플 거다 그리고 소아 암 환자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플 거니까 그러면은 너무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오히려 힘들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제 소아과는 애기들을 보는 것도 있지만 엄마들 상대하는 것도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아과를 안 가더라도 소아를 볼 수 있는 파트가 외과에서 소아외과를 전공하시면 코리안 피지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성 님이 연기하셨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흉부외과에서 소아과를 전공 흉부외과에서 세부 전공으로 소아 흉부를 전공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고 자기 생각에는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되게 겸손하시고 되게 많은 거를 아시는 분이시는데 그분 생각에는 너무 애기를 좋아하면 반대로 안 가는 게 어떻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아과가 조금 많이 힘들거든요 요새 애들이 죽는다는 거를 보면 죽게 되면 사실 엄마 아빠가 알죠 어머니 아버님도 우리 의사 선생님 탓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 탓하고 싶잖아 그렇다고 애 열심히 키워둔 서로 부부를 욕할 수는 없잖아 그 자리에서 애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그러면은 주위에 누가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랑 의사 선생님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책임을 많이 질 것 같은 주치의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아과 주치의 선생님 그 상황에서만큼은 소아과 주치의 선생님이 많이 이렇게 감정적인 뱉어내는 거를 받아야 되잖아 사실 힘들다고 하시더라고 나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뭔 소리가 나 지금 이 말 했냐 말이 아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엽지 슬리퍼님 감사합니다 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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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원님 저 해외 의대생인데 곧 조직학 발생학 시험인데 공부 졸라 하기 싫어서 일침 좀 식학 발생학? 발생학도 그거 해요? 본과학 때 있어요? 저는 저희 학교는 발생학은 예과학 때 있어가지고 조직학은 해야죠 어떻게 해 뭐 일침할 게 있나? 뭐 유급당하고 싶지 않으면 해야지 어떻게 해 1년 더 하고 싶지 않으면 해야지 나는 유급이 너무 싫어가지고 유급 싫어 나 빌었잖아 교수님한테 신부님 찾아가가지고 아 여기 참으로 부끄러워 생애 부끄럼 많은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낸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인간실격인가 거기 첫 줄 나오는 첫 문장이 있어요 그걸 제가 차용을 해서 신부님한테 독의자 했죠 신부님이 아 형제여 형제여 걱정하지 마시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진급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했어요 유급당한 생각하면 나는 공부하고 싶던데 아미 BTS 아미 BTS 화이팅 형 주변 약대 친구 있어요 약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의대로 편입을 했어요 약사를 안 하고 그래서 그 친구는 약사를 하지 그래서 의대로 편입을 해서 방학 때는 약사를 하고 하면서 돈을 벌고 학기 때는 의대를 하고 다시 방학 때는 약사 일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약사를 하려는지는 모르겠네 이게 보이면 손을 들어 미카 아게로 손을 들었습니다 오예신님 번아웃이나 공부 너무 하기 싫을 때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 때랑 다른데 고등학생 때는 번아웃이랑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근데 있을 수밖에 없어 뭔 말이냐면 고등학생 때는 똑같은 공부만 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 구경수 과탐, 구경수 사과 아 사탐 이런단 말이야 지겨워서 똑같은 거 하다 보니까 맨날 아는 것 같잖아 지겨워가지고 번아웃이라고 하기 싫어요 근데 그건 나도 이해를 해 그래서 저는 일요일에는 6시까지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일요일에는 저만의 좀 공부 시간이 있었는데 한 6시까지인가 저녁 먹는 시간까지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오후는 좀 쉬었어요 뭐 무한도전 재방송을 본다거나 다른 걸 본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인데 그냥 틀어놓고 그냥 다른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쉬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공부하고 일요일도 공부하는 거 좋은데 일요일 저녁인 만큼은 조금 쉬는 타이밍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공부라는 게 수능 공부라는 게 사실 수능 공부라는 게 사실 장거리 마라통이잖아요 1년 동안이나 하는 건데 지쳤다는 거는 1년이나 하는 게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저는 번아웃이 되면 이랬다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모의고사 시간을 재서 하는 거니까 나동물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 막 시간대도 풀게 되고 지치는데 하고 수학 모의고사를 풀면은 100분이 가있어 1시간이 가있어 후딱 가있어 그러면 이제 어느샌가 내가 이건 했으니까 그냥 쉬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고등학생이라면 번아웃이나 지쳤으면 모의고사를 한다거나 일요일 오후에는 좀 쉰다거나 이런 게 좋고 만약에 대학생이면 그건 나도 몰라 대학생들은 나도 어려워 다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됐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 정신과 다녀도 의사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 취득 자격 요건에 정신과 다녀서 의사 면허가 안 된다는 조항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는데 진료를 못 볼 정도로 정신과가 다닐 정도면은 의사가 못 되지만 웬만한 뭐 그냥 경우울증이나 아니면은 주교우울장애인데 심각하지 않은 경우 이 정도나 뭐 다른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의사 될 수 있고요 공부하다가 잠오면 어떻게 해요? 공부하다가 잠오면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거는 제 모두 고등학교 때 기준입니다 고등학교 기준이에요 말씀드리는 거는 대학교는 아니에요 대학교는 공부하다가 잠오면 어떻게 해요? 잤어요 나랑 친한 동기들은 알아요 나 이렇게 야 나 잠아 동기들이 뭐라는 줄 알아? 자 자 인마 왜 자라고 하냐 라고 하면 이제 어차피 의대는 매주 토요일에 시험 보니까 어차피 자고 또 공부를 해야 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잠깐 자고 한 시간만 자 그리고 일어나서 해 이런 거였어 그래가지고 상관없는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똑똑한 분들과 다르게 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했고 제가 저는 잘했지만 엄청 막 특별하게 잘한 분에 속하지는 못했어요 제 그룹이 자체가 그래서 저는 항상 눈 떠있는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했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12시엔 자고 7시에 일어났는데도 잠이 와 고등학생은 항상 잠이 와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말 하면 좀 좀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의자를 빼서 넣고 무릎을 꿇고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야자 때 잠이 오면은 의자 위에 올라갔어 너무 잠 오면은 복도에 책상이 있었거든요 복도 책상이 올라갔어 너무 잠이 와서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이렇게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으면 선생님이 봐봐 내가 올라가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세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와가지고 이 새끼 뭐? 아 금답토구나 열심히 해라 하고 가 서서 공부하니까 왜냐하면 그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했지만 공부를 하는 관종 이미지가 돼버리면은 공부를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다 선생님들 다 인정을 해줘요 어떻게 공부를 다 인정해주기 때문에 색상 위로 올라가고 무릎 꿇고 해도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안 해 되게 좀 독하게 했었는데 대학 가서는 뭐다? 개받났다 공부하기 싫을 때 잠올 때는 저는 좀 그렇게 했고 그런 이미지가 이미지 박히는 게 중요해요 처음엔 좀 낯간지럽거든요 처음엔 굉장히 낯 낯이 좀 간지러워요 막 공부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관종 같지 않을까? 이런 게 있어 사실은 이게 좀 크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애들이 나 비웃지 않을까? 사실은 이게 큰 거 아니야?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공부를 안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공부가 좀 겁나잖아 하기가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좀 허접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크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건데 그래도 그런 이미지를 좀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한번 그런 이미지 박히게 되면 다음부터 공부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기는 게 좀 편해요 네 세요?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